안녕하세요. 꽃머모 아싸입니다. 제가 이 가게의 마술을 보여드리죠. 자, 여기 책을 딱 봐보니 아무 그림도 없죠? 다시 한 번 더 봐보니까 아무 그림도 또 없죠? 근데 이제 그림을 나타나게 해볼까요? 그림 그리고 책은 그림을 그려야 하니까 그림 그렸죠?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그림이 있죠? 네, 근데 이상하네요. 다시 한 번 더 봐보니까 색깔이 없네요. 자, 그러면 색깔 보이게 해볼까요? 자, 빨간색, 양두색, 또 하얀색 넣죠? 열어보니까 색깔이 있네요. 이상으로 이마람이었습니다.